이 서브먼스 프로파일과 이멀전스 프로파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서브먼스 프로파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플란트 탑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멀전스 프로파일은 이 임플란트 탑으로부터 이행대에서 치흥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출현 윤곽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임플란트 탑으로부터 치경부까지 이 영역을 어떻게 해주냐가 이상적인 이멀전스 프로파일 보인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잇몸이 리세션 되는 이유는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1차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잇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하방에 뼈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잇몸의 레벨과 관련돼서는 이 서브먼스 프로파일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환면에서 바라봤을 때 특히 저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이 꺼져 보이는 거 말고요 프리 진지바 맞은 영역이 인접 치아에 비해서 컬렙스되어 보이는 이유는 이멀전스 프로파일이 자연치아랑 조화롭게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즉 부족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서브먼스 프로파일과 이멀전스 프로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서브먼스 프로파일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